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야주 캐피탈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야주 캐피탈은 1994년 설립이 됐고요. 2009년도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여신 전문 금융업체로 주로 자동차 금융을 중심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요. 자회사에는 야주저축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 업무들을 담당하면서 합계 연결로 볼 때는 여수신 업무들을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사업은 역시나 할부금융, 리스금융 또는 대출, 신기술금융 투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업이라고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주요 주주가 웰투시 제3호 투자 목적회사,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박춘원이라는 사람인데 약 74% 상당히 많은 보유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 자체는 상당히 많이 없습니다. 금액으로 볼 때는 약 1,500억 정도 쯤의 유통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매수하신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투자 포인트는 수익선과 고배당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인데 어떤 거냐면요. 1분기 별도 순이익으로 212억을 기록했는데요. 이 영업이익이 2018년도 3분기 이후로 일단은 가장 최대의 이익을 낸 시점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 상당히 좋은 이익을 냈기 때문에 지금 수익성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간으로 볼 때 지금 예상된 영업이익은 1,28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한 220억 벌었기 때문에 남은 3개 분기에서 거의 1,000억 가까이 이익을 벌어드릴 것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 이유 상당히 간단한데요. 지금 판간비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고요. 반대로 지금 이자 이익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가만히 앉아서 꾸준하게 지금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자동차 금융과 관련된 신규 매출도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는 점 이런 점들 긍정적인 요소다 말씀드리고 싶고 시장 금리 하락과 함께 최근에 동사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이 좀 올라가면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도 조금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어떤 영업적 환경들 자체가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지금 코스닥 150, 코스 200 같은 정기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편입, 편출 종목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편입 종목으로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인지 최근에 연기금 중심으로 상당히 수급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도 매우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불안한 이런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보면서 가입적인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를 하시기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물량 많이 없고 거래량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보통 매수를 할 때 내가 조금씩 사업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할 종목이지 급격하게 한 번에 매수할 종목은 아니다라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 주가는 지금 일단 전 고점보다 조금 위에입니다. 1만 1,500원 높은 약 12,000원 라인 정도를 제가 목표 주가로 잡아드릴 거고요. 손저가 역시 지금 짧게 제가 9,500원 정도로 잡아드릴 건데요. 지금 일단 배당에 대한 수익률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1만 5백원 정도 기준으로 볼 때 올해 주당 예상되는 배당금이 약 533원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5%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 좋고 안정적인데 고배당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맞는 종목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주캐피탈을 한번 내일장 매수해보자 말씀드립니다. 참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해주고 계세요. 오늘은 아주캐피탈 소개해 주셨고 이어서 간명근 전문가도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W게임즈입니다.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게임업계 인원 중에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임원이 있습니다. 바로 W게임즈의 박신덕 부사장인데요. 무려 236억 4,5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화제를 물고 있고 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소셜 카지노 게임 서비스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W 카지노를 비롯해서 W 빙고 그리고 테이크 파이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모바일 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게임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PC 게임이 대략 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 70% 이렇게 매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의 기대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 규모를 보면요. 작년에는 6.2종 규모가 되는데요. 2023년도 정도 되면 8.6조대까지 성장이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게임 시장을 봤을 때는 둔화되고 있는 게 맞지만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은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페이스북 기반으로 해서 카지노 게임을 가상체험을 할 수 있는 더블유 카지노를 이미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죠. 이때는 더블다운 인터략티브를 9,425분에 인수를 해서 외형적으로 또 확장을 또 이어갑니다. 그리고 일질감치 또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소셜 카지노 시장 지금 현재 점유율이 3이고요. 점유율로 치면 8.5%로 보이며 급성장을 이뤄낸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셜 카지노 게임 특성상 당연히 수익성이 높고 미국 그리고 경쟁사의 기업 공개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재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게임 구조가 게임 특성상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녀노소 모두가 사실 즐길 수가 있는 그런 게임이죠. 그리고 대략 접근하는 연령대를 보면 40대 이상 어떻게 보면 구매력이 아주 높은 그리고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많이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경쟁사를 보면요. 미국의 사이언티픽 게임즈의 소셜 카지노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자회사가 이제 나스닥이 상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쪽 자회사하고 지금 W게임즈와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매출 규모지만 영업이익은 W게임즈가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에 따라서 뭔가 자산가치 다시 한번 재부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분기 이후에 매출이 급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슬롯머신 개발사죠. IGT의 잭팟 컨텐츠 등 메가벅스는 5월부터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플레이 시간이 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결제액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W게임즈 같은 경우는 5월 7일입니다. 이때 거의 신고가 수준을 보였죠. 거의 7만 7천, 7만 8천 원대 가격대를 보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보시면 7만 원대까지는 지금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7만 원대 조정을 보였지만 한동안 계속 수급이 들어왔던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매도세가 거의 사그라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를 잡으면 대략 8만 5천 원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만 5천 원, 6만 5천 원 이탈시 21선 하단으로 잡겠습니다. 이 이탈시는 손절을 하셔가지고 위험 관리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모 전문가의 아주캐피탈, 감명근 전문가의 더블유게임즈, 서로 종목의 성향이 굉장히 다른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으니까요. 본인의 입맛에 맞는 그리고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들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명이 주식 해결사잖아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어서 정말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희가 종목 해결 이후 감명근 전문가님, 삼성 출판사 의견 잘 들었습니다. 매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끝자리 번호 0748님이 감사 문자 보내주셨고요. 이재모 전문가님, 코오롱인더 상담 감사합니다. 끝자리 번호 1617님께서 고민에 대해서 상담 감사하다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글들 저희 매번 힘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고민들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의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은 이재모 전문가와 감명근 전문가였고요. 저희 주식 해결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